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 3급 3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독보기 툴로 문제 2번 내용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35점 짜리네요 어 보시면은 크기는 140에 110mm로 작업을 하시는데 텍스트 루 고딕체 스타일을 이용하여 글자를 작업하면서 글자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팩토로 시키래요 그리고 도형 툴을 이용하여 타원형을 만들고 중앙의 원형에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하래요 펜 툴과 도형 툴을 사용하여 눈썹 모양을 만들고 입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브러쉬 아티스틱에서 아티스틱 잉크에서 캘리그라피 1번 효과를 적용하랍니다 칼라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 등에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색상과 두께 등을 지정하구요 그 외에 지시 조건에 없는 문항을 출력 형태에 따라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형태를 만들으라는 얘기네요 그죠? 한번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업할 때 사이즈를 140에 110mm로 열어요 파일에서 New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유니트, mm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단위를 그 다음에 넓이를 140에 그 다음에 110mm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OK 누르게 되면은 그만한 캠퍼스가 열리게 되겠죠 여기다가 작업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출력 형태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썹을 갖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눈썹은 눈썹이 초승달 모양이네요 그죠? 초승달 형태로 그려보시는데 면으로 C, 100에 M, 100, Y, O 그리고 K, 10이네요 일단은 눈썹 모양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원 원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12키를 눌러서 이렇게 정원을 그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Alt키를 누르구요 밑으로 살짝 내려서 복사를 해줄게요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 도구로 두 개의 도형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하시구요 패스 파인더 열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 파인더를 여시구요 이 패스 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직접 선택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잘라버리시구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칼라를 맞춰줘야 되겠죠 네 칼라 보시면은 C, 100, M, 100, Y, O, K, 10 Y, O, K, 10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필 칼라를 더블클릭해서 Y는 5만큼 그리고 K는 10만큼 M은 100, C는 100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C는 사이언,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K는 블랙의 끝자로 쓴 형태를 말하게 된답니다 OK 누르시게 되면은 누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검정색이 왜 들어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칼라가 들어갔으면 맞아요 세팅을 하시고 OK 눌렀다 그게 안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칼라 보시게 되면 K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 K값을 여기 오른쪽을 내려갔구요 C, M, Y, K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레이 스케일을 간혹 가자 시험 봤을 때 분명히 세팅이 안된다 그러면은 칼라값을 수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K는 C Y는 O 그리고 사이언은 100 마젠타, 100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이제는 바뀌었죠? 그리고 면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선 스트로크를 선택해서 예 넌 없애주시고 그리고 눈썹은 두개죠?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이렇게 반대편에다가 눈썹을 놓아주시면 되겠어요 원본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눈 예 눈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이 그라디언 툴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작은 눈이 있고 그리고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면은 C20 사이언 20 그 다음에 선은 C 사이언 100 마젠타 100 Y OK 10으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한번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 어 동그라미 원툴로 선택하시고 타원으로 요렇게 그려주시구요 어 면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면 칼라 면 칼라는 뭐라고 했었죠? 예 사이언 20 이에요 그러면은 면을 더블클릭해서 사이언 C20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입력은 다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안하시는게 아니라 0으로 다 맞춰주신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되겠어요 그런데 선의 두께 선의 두께가 아직 표시가 안되어있죠 보시면은 어 선의 두께는 5포인트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선의 두께를 조절하려면은 스트로크를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윈도우 메뉴에서 S 스트로크 열어주시구요 5포인트 5포인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본 보시게 되면은 안에 눈동자 같은 표현이 있죠 그라디언틀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그라디언틀이 어떤 그라디언틀이 들어가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보시면은 얘네들은 어 C 0 M 0 Y 0 K 0 이거 무슨 얘기에요? 흰색이란 얘기에요 색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흰색값 그리고 C 사이언베 M 마젠타 50으로 그라디언틀을 방사형으로 적용시키시면은 되겠어요 타원형을 다시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선은 없고 면에다가 그라디언틀을 적용시키시는데요 어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틀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틀 그리고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라이너가 아니라 라디언 방사형으로 그라디언틀 칼라 칼라를 갖다가 어 C의 마이키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아까 무슨 칼라라고 했었죠 얘네들 다시 한번 볼게요 예 C 배 M 50으로 되어있네요 네 칼라를 갖다가 C를 사이언 배 그리고 M을 50 나머지는 0이 되겠죠 네 요런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방사형으로 만들어주시구요 얘를 요기 눈동자 안쪽에다가 요렇게 살짝 올려두시고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본 보시게되면 검정색 검정색이 안에 또 들어가있네요 그쵸 얘를 갖다가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크기를 갖다가 줄이신 다음에 요렇게 넣어놓고 검정색으로 더블클릭해서 예 검정색 K-back 으로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검정색을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요기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예 보시면은 C형 M형 Y형 K형 흰색이란 얘기에요 네 펜툴로 요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흰색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한번 볼까요 원본 원본하고 비슷하죠 근데 약간 휘어져있죠 약간 휘어지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도구로 살짝 돌려주세요 살짝 돌려서 약간 위로 제가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눈은 두개죠 똑같은게 좌우로 반전을 시켜볼게요 좌우 반전을 좌우 반전을 로테이트 를 꾹 누르시게 되면 리플렉트 도구가 나와요 이 리플렉트 도구를 더블클릭 하시고 그리고 버티컬 이렇게 뒤집기 가로로 뒤집기 카피 하시게 되면 복사가 돼요 복사된거를 옆에다가 슬쩍 이렇게 맞춰주시구요 그리고 이쪽 테두리 테두리가 없죠 하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보시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룩 LK LOK 에서 글자를 파란색으로 글자 칼라를 갖다가 보시면은 C 사이안베 엠베 그리고 Y OK 10으로 되어있는거를 알 수가 있을거에요 그쵸 얘네하고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타입도구로 타입도구를 클릭해서 글자를 써주시는데요 L자를 갖다가 대문자로 써주도록 하죠 그리고 얘네들 서체 서체를 컨트롤 T 하시게 되면 글자에 관련된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안에서 글자를 두꺼운 서체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고딕체로 여러가지 고딕체가 있어요 영문서체에 굉장히 많이 있는걸 알 수가 있는데요 두꺼운 서체로 바꿨어요 그리고 크기를 크기를 크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요게 모서리가 좀 둥근해요 그쵸 둥근 것보다는 각진거니까 각진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요게 각진거네요 각진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기다가 요렇게 살짝 놓아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크다 그쵸 얘네들 캐릭터 조금 더 예 작게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L자 요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약간 좀 밑으로 돼있네요 그쵸 약간 밑으로 돼있으니까 3분의 2 지점에 LK를 갖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좀 크죠 조금 더 줄일게요 줄이시는데 서체가 좀 가늘어요 그쵸 그러면은 스트로크 서체를 검정색으로 예 조금 추가시켜도 나쁘진 않아요 네 스트로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윈도우에서 스트로크 열어서 두께를 요런식으로 예 더 추가해서 예 두껍게 만드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복세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예 K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반대편에다가도 살짝 예 올려두시면 되겠구요 위치 잘 잡았어요 전체를 잡아서 조금 옮겨줄게요 얘네들 눈이 너무 떨어져있나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붙여줄게요 요렇게 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붙여줄까요 얘네들도 요렇게 조금 붙여주고 얘네들도 조금 붙여주고 예 원본을 보시면은 거의 붙어있네요 K는 안으로 들어가있고 그리고 L자 조금 붙어져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얘네들 이렇게 조금 붙어져있고 K자 조금 안으로 들어가있고 근데 글자 컬러를 갖다가 네 일단은 네 면으로 이렇게 바꿔놓구요 그리고 네 얘네들도 선으로 네 선도 넣어줘야 되겠죠 예 선을 갖다가 어 얘네들이 수치가 얼마라고 했었죠 이게 동시에 넣기는 어렵네요 어 컬러가 C 어 YOKC YOKC B네요 그죠 그러면 면을 갖다가 YOKC 네 싸이안 M100 그리고 M100 으로 만들어 주시구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선 선의 두께도 조금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열어서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시면 두껍게 됐죠 그런데 글자가 밑으로 가야 되요 그죠 컨트롤 X 잘라서 얘네들 선택하시고 컨트롤 B 하게 되면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글자가 가늘게 써질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의 테두리를 두껍게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모양 입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입모양 입모양을 갖다가 브러쉬로 해주는데 아티스트 게 아티스트 잉크 칼리그라피 1번을 사용하래요 일단은 펜 툴로 입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면은 없구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브러쉬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 에서 제가 브러쉬를 갖다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보시면은 여러가지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브러쉬들이 있는데 아티스트 브러쉬래요 그죠 윈도우 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구요 아티스트 안에서 아티스트 안에서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여시게 되면 캘리그라피 에서도 어떤 거를 넣어 주라고 했었죠 아티스틱의 아티스트 잉크 아티스트 잉크네요 그러면은 다시 열어볼게요 아티스틱의 아티스틱 잉크 예 이 아티스틱 잉크가요 용량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얘를 갖다가 아티스틱 1번을 예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캘리그라피 1번 근데 무슨 색깔이에요 예 M100 Y100으로 해주래요 네 얘를 갖다가 선으로 선이 더 추가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죠 1포인트가 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해서 M100 M100 Y100이네요 Y100 그리고 K는 0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손의 두께는 스트로크라고 했죠 예 스트로크 1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스트로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윈도우에서 스트로크 열어서 1포인트 확인했어요 예 맞네요 1포인트 네 다 된거 같아요 요런식으로 작업을 해서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위에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파일 저장 규칙은 AI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틀린거는 없는거 같기는 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때 재밌게 표현한거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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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